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여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31장에서 32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만나세대 12,000명, 그들이 주도한 첫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 전리품 분배 방식을 예행연습 시키십니다. 셋째, 모세가 두지파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넷째, 두지파는 분노한 모세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서 말합니다. 다섯째, 모세는 가난 입성에 가장 현실적인 디딤돌을 만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31장에서 3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류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 진이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 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세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쳐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추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추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여, 소가 7만 2천마리여, 나귀가 6만 1천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것이 72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것이 61마리여,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들인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들인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역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여, 소가 3만 6천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여,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개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3일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숙이 32장, 로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레아 땅을 본 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로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록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노네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업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리,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한 성업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다를 건너가서 여우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한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우와 앞에서 가난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모나세 반지파에게, 아무레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래의 성업들과 그 성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메,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베니무라와 베라란 들의 견고한 성업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해스본과 엘러알레와 기라다임과 너보와 바알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무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앗을 무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메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낮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31장에서 3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소라엘은 비노하스와 열두지파에서 천명씩 뽑은 만 2천명의 만나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쟁에 참여한 만 2천명이 모두 생존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전리품 분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 그리고 레이위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이 분배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앞으로 있게 될 가난한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 나라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멋진 품위를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은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복은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감사합니다 , safe & vis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